자 에브리봇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또 소식이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반도체는 싹 다 100% 로봇이 만들게 바꾸겠다 결국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에브리봇은 왜 올라? 얘들은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애들이 아닌데 맞잖아요 로봇 청소기 만드는 애들인데 로봇 청소기가 뭐 청소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들어갈 수도 있지만 큰 수혜는 아닐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보면 맞아요 에브리봇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이 올라간 이유가 삼성과 역적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 로봇을 공동 개발한 1억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참 웃겨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에 들어올 때 화성에서부터인가 저기 판교 전부터 마지막 휴게소 기흥휴게소였나 아무튼 거기에서 오다 보면은 큰 간판으로 에브리봇이라고 회사가 크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독도로에 정강판에다가 생각보다 뭐 돈이 좀 자체적으로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홍보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청에 대비했을 때 확실히 실적은 저조해요 근데 모든 로봇주가 다 이래요 로봇주 중에요 돈 잘 버는 기금은 현재 단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모멘텀이에요 모멘텀 미래에 대한 기대감 결국은 다 지금 주식이요 여러분들 펀더멘탈로 하면 안 돼요 보통 가치투자 옛날에 한참 이슈가 뜨던 게 워렌 버핏이 가치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 자기는 근데 이번에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 가치투자 중요하죠 회사가 적지 않고 망할 것 같으면 투자면 안 되고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치면요 자동차 부품주는 왜 안 가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 중에도 실적 안 좋은 애들이 더 잘 가고 실적 정말 잘 내고 있는 애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웃기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는 적자만 안 나고 망하지는 않으면요 언제든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실적 좋으면 더 안 가요 이게 이제 현재 주식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가치투자가 분명히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사실 가치투자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재무제표도 맨날 봐야 되고 회계상 다 봐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차트랑 수급 요것만 보세요 근데 수급 봐도 이거 올라가는 차트는 아니거든요 아니 뭐 금융투랑 투신이 산 거 말고는 없어요 맞잖아요 뭘 봐야 되냐고 그냥 재료만 보고 뉴스를 예측하면 끝나요 아 이제 슬 어떤 테마 돌아오겠다 그러면 어떤 테마의 대장이 누구다 하면은 그거 사면 돼요 간단합니다 주식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딱 보세요 62선 돌파하고 122선에 안착을 하면은 이게 3만원까지 가는 차트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것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뺐다가 꼬리 그리고 62선 위에서 지지 안되고 바로 내려왔어요 이게 다음 날 올라가서 하게 되면은 바로 2만 5천원에 안착해서 3만원까지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61선으로 못 들으면요 121선도 못 들어요 금요일이라는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뭐 중간에 좀 장이 불안정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시원하게 뚫어주던가 뭔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안되죠 그래서 저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62선을 뚫고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점에 잡았거나 물려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추매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내려오긴 좀 힘들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2만 5천원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차 목표가가 2만 2천원이고 2차 목표가는 2만 5천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주식은 쉽게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 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그리고 종목들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그냥 와이파이 켜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PC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 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 가입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극동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 있어요 바로 메인 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좀 표시라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 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하셔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르는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게 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 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 상 금액이 아니라 이 주식 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 이제 수금 몰린다 바로 알람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 분들께는 물으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그래서 VI 자 VI가 걸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 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 낼 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에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거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어 어플 말로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쉽죠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 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